행복한 밥상 협동조합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에서 나온 최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공기 좋은 데서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로컬 포도로 김치와 반찬을 만드는 아는 사람을 다 안다는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 나날이 승승전구 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매장이 더 늘었다면서요? 네, 봉담점하고 능동점하고 지금 금곡점에 저희 반찬 코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들 고객님들이 오셔서 다른 매장도 반찬 코너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소셜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과장님 제가 그 말 그냥 받을게요. 사실 소셜 홈쇼핑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금곡점에 진짜 들렀는데 반찬 인기 최고였어요. 김치찜에 잡채에 김치에 막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거 저희도 뒤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해 주시는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저희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김치 같은 거 고민을 덜기 위해서요. 저희가 백김치, 나박김치, 막김치, 열목김치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저희 잡채랑 모듬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치와 모듬전, 잡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다 화상 지역이 로컬푸드로 만드신 거라면서요. 그럼요. 저희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모든 고춧가루며 뭐며 다 저희는 그걸 사용하고요. 저희는 식품 첨가물이나 MSG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저희 앞에 보니까 이게 다른 걸 또 재료를 김치 담그는 재료인가요?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나 빛깔도 다르고 식욕을 정말 작고 있는데 다 국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배추김치에 제일 고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김치 담그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배추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0kg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기준을 어떤 기준인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럼 그걸 30호기예요. 30호기 기준에 소금을 10% 염도를 사용하면 되고요. 반은 물을 사용해서 타서 배추를 절이고 두꺼운 부분은 소금을 뿌려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젓갈 같은 경우는 거기에 3kg 기준으로 넣으시면 골고루 섞어서 넣으실 때만 3kg 넣으시면 제일 저염 김치로 맛있습니다. 그러면 김치는 시연을 해보세요. 얘기를 들으려면 배추 30호기에 염도를 맞추기 위한 소금이나 젓갈 양은 한 3kg 정도로 맞춰라 하시는데 말은 쉽죠. 저희 초보 주부들은 너무 힘들어요. 배추김치 쉽게 이렇게 담그시고 되거든요. 아유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요. 밥 한 공기에 뚝딱 할 만큼 맛있게 보이는데 밥을 주를 못해서 죄송하네요. 배추 빛깔 자체가 너무너무 굽고 예뻐요. 배추 참 좋다 느껴지네요. 이것도 우리 화성지역배추소. 이 안에 속재료도 전부 다. 네. 1001년까지 저희 화성시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니까 벌써 아시죠? 김치 버무릴 때 그 향기가 그냥 그러니까요. 눈을 떼지 못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담그시다가 여기 가운데 부분 하나 이렇게 딱딱 주시면 안 돼요? 맛보고 싶어 갖고 벌써. 지금 보니까 김치 향기. 이미 조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 윤주씨 먼저 이렇게. 네. 저는 크게 주셔도 돼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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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러분들 김치 담그기 힘이 있을 때는 다른 데 찾지 마시고 그냥 여기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과장님? 네네. 너무 억삭하고 맛있어요 진짜. 밥 먹고 싶어요. 배추 속에 살아있어. 응. 근데 간은 참 잘 들어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비법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의 비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밥상 많이 좀 찾아달라 한마디 해주시죠. 김치 담그기 시간은 힘들고 멍돌의 주부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김치 이렇게 쉽게 담그는 법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 모둠잔하고 잡채도 맛을 좀 보세요. 네. 아까부터 저는 버섯을 좋아해서 버섯 맛을 먹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꽂이도 해가지고 올라고 그랬는데 아 괜찮습니다. 여기 버섯이 더 이쁘죠? 네. 음. 화성식 표고버섯이죠? 그럼요. 저는 버섯. 아. 박채. 음. 되게 육즙이라 그래야 돼요. 되게 포동포동하면서 버섯이 통통한 느낌이 나요. 잡채는 요거 기름향부터 너무 달라. 좋아요. 깨부터 시작해서 안에 속재료들이 하나하나 살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한 밥상에서 볶은은. 잡채는 굵지도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네. 오늘 한번 맛보면 반하게 되는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 제품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맛깔스러운 수제김치 350g이 3종이 있는데요. 8,000원. 그리고 김치 1kg도 각 8,000원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속 수제 모둠전 500g을 12,000원에 저희가 드리고요. 영양 만점 잡채죠. 잡채 500g을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전과 잡채는 저희가 상할 수가 있어서요. 택배 배송이 안 돼요. 하지만 김치는 택배 배송이 된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시면 김치뿐만 아니라 이런 모둠전, 잡채 모두 당일에 만든 신선한 제품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04-3446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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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